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뭔데? 이렇게 튀김기가 앞에 있죠. 오늘의 컨텐츠는 랜덤 튀김! 랜덤 튀김 먹방! 피디 자식이. 아 피디님께서 탕후루가 조회수가 많이 나온 걸 보고 제 2의 탕후루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 나심차게 기획을 하셨더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누가 어떤 튀김으로 먹었죠? 어떤 게임으로 어떻게 해송하죠? 오늘의 게임! 당신들의 운을 시험하겠습니다. 운빨테스트 아 나 럭키 안찍었는데 자운드마다 운을 시험하는 게임을 할거에요 근데 중간중간에 깜짝 게임이 있어요 간식도 게임을 통해 네네 무슨 말인지 이해 된 사람? 나 하나도 이해 안 돼 그냥 하자 자 그러면 자 첫번째 음식 첫번째 튀김 첫번째 튀김 튀김! 자 하나는 고기 한 명은 한 명은 해산물 이건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네 딱 보니까 해산물은 새우, 오징어 오징어나 문어나 근데 뭐 나쁘지 않은데요 둘 다 자 그러면 누가 해산물 먹고 누가 고기 먹어요 사나리 타기 아 운빨로 하는구나 오늘 그냥 쭉 A, B 고기랑 해산물 오늘은 A or B 특집이네요 저 A 시작! 빠라바라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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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기동 해산물 저는 고기튀김 자 제가 튀김 전문가로 수술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첫번째 팽으로 일단 한입 먹어요 그냥 먹으면 안될걸? 요즘에 A형가면 근데 호리킹 B형인데? 자 이런거 같은경우 이걸 먼저 한다고 생각하시는분들이 많을텐데 하얀가루를 먼저 하래요 자 일단 튀김가루를 이렇게 쫙 묻혀요 오 너 좀 한다 근데? 튀김좀 만든다? 새끼가 이씨 하얀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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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를 쳐놨어 여기에 야 그냥 초등학생 된 기분으로 그냥 존나 해버리자 그래야 재밌어 하얀가루 하얀가루 아 저거? 아 저 준비한다 아 진짜로 하얀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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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쟀다 이기여 저만 당할 줄 알았어요? 이기여 좋아했어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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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 좀 하지 마세요! 오케이! 오! 다 된 것 같아요! 오! 비주얼 못 쪘다! 와! 와! 새우튀김 못 쪘는데? 딱 봐도 새우네! 저부터 먹어볼게요! 참은다 뜨거운 거 듣는다! 존나 대맛있어! 우리가 사먹는 새우튀김이랑 급이 달라! 야! 소위튀김 못 시신다! 그만! 한입만! 제일 맛있어요! 줘! 줘! 근데 이 꽃인데 국자를 어떻게 먹게? 야! 그게... 그런게 어딨어! 그런게... 야! 욕심부리는 또 안돼! 이거 국자로 먹는 거 맞아요? 할게! 야! 이게 잘 먹는게 맞다고요! 이게... 한입만! 국자 뒤에서 그냥 먹고... 장아시야! 진짜 부드럽다! 개맛있죠? 초보기 스테이크 같죠? 개맛있죠? 다음은 닭고기 같아요! 닭고기 맛네! 아주 숙한 맛이야! 식힌텐더랑 똑같아! 다음은 이게 뭐예요? 문어! 이거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꿈틀데 떡볶이만 있으면 끝이다! 떡볶이 국물만 있으면 끝이다! 완전 오징어튀김이야? 어! 오케이! 홀짝! 홀짝!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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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볶이 정물에다가 문어튀김 먹을게요! 군맛어요? 개 맛떡! 개맛떡! 개맛있어요? 달라 달라? 너무 짱떡국이랑 먹어야 돼! 와 완전히 이튀김이야! 자 이번에는 돼지고기튀김 같아요! 야 완전 돈까친데? 진짜 내가 생각하는 그 맛에 딱 나와! 그래? 반을 했네! 후추 반을 했네! 아까 왠지 돼지 고기가 맛있어 보이더라! 컵쓸트 조금만 간하지! 소금이 없어졌어요! 소금이 없어. 왠지 존나 맛있더라. 다음 음식 주제! 뭐야? 뭐야? 와.. 첫 번째 음식이 맛있더라. 내가 한 입만 회남비 쓰기를 잘했어. 야.. 이 어린 사람 조졌다. 이번.. 그냥 카드게임으로 할 거예요. 오케이! 한 명만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일단 뭐가 A예요? 채소가 A입니다. 채소가 A. 아 이게 A. 내가 고르잖아. 한 번 해봅시다. 오케이. 저에게 세 개의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오케이. 네. 당신은? 바보같네. 저한테 생각해. 당신은? 여자인가? 네! 오! 당신은 내라고 대답하셨어요. 네. 하지만 여자가 아니겠죠. 네. 하지만! 그 책을 보면 여자일 수도 있어요.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네. 당신은? 네. 얼굴 보여줄 겁니다. 어우 저게 소금기 좀 무서웠어. 당신은? 성격이 족헀습니까 안 컸습니까?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저는! 족헀습니다. 족헀습니까? 네.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네. 마지막! 하하하하하하 저의 마지막 재미는? 뭡니까? 하하하하하하 저는 제이스다. 바꾸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완벽합니다. 아 근데 튀기면 맛있을 수 없겠지? 어 맛없어. 엄마한테 혼나겠다 이런 식으로. 자 뺄게요! 나 대추 싫어하는데. 대추 먹어. 맛있어. 그래? 깜짝 놀랐어. 근데 대추 맛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육포튀김. 내가 이겼어? 맛없어. 완전히 따로 적합이야. 다음은? 버섯튀김. 버섯튀김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내가 필이 왔는데 지금? 야 대박 팔아도 돼. 제일 맛있었어. 고기랑 같이 먹는 버섯 같은 느낌? 이거 가지고. 맛있어. 자 이거 한번 먹을게요. 먹었나 봐. 달고 셔요. 튀김은 약간 짭짤한 게 잘 어울려. 그래? 내가 봤을 때. 야 니가 이겼다. 다음 음식 주세요. 자 주세요! 오 떡튀김! 마시멜로 튀김! 고체 튀김! 오레오 사탕! 이거 뭐예요? 벌집? 네. 나 이거 너무 먹고 싶었어. 벌집 과자 있잖아 한번 먹어보자. 왜 저러시지? 왜 저러시지? 이번에는 여기가 홀? 아 딱! 여기가 홀? 네. 이거 던지면 나오는 걸로 하면... 어 저게 왜 이러시지? 왜 이러시지? 아니 이분도 하시길래. 진짜? never like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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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EMA 우리 이따 미 때를 먹어야지 이거 네! 오케이! 자 합시다. 야 이거 먹어도 되니? 이거 병걸리는 거 아니니? 집에 들어가면 다 똑같아. 오 이거 개맛있을 것 같은데 치즈 튀김은 치즈 튀김이네. 뭐라는 거야 이 모자란 새끼야. 치즈 튀김이야. 야 나도 좀 해주라. 이거 구운 치즈야? 어. 치즈스틱 먼저 먹어. 치즈스틱. 좀만 더 먹어봐야 돼? 된 것 같은데? 미쳤다. 개 맛있어. 야 근데 떡볶이 한 입 줄 테니까 한 입씩 먹자. 아니 괜찮아. 와아. 개맛이죠? 야 달달한 게 이거 3배 달달해져. 와아. 야 마시멜로 이 새끼는 오늘 이겼네. 다 맛있는데? 아니야 맛없겠나? 아니야 괜찮을 것 같아. 빵 같아. 과자 같아. 텍스 냄새가. 오 텍스 초코 같아. 왜 먹는 거지? 시다 바리가? 겁나 맛있다. 맛있어. 크림이 없어졌고 빵이 됐어. 야 이거 녹아. 야 이거 녹아 빨리. 한 입에 한 입에. 마시멜로우. 마시멜로우. 아 근데 이거는 좀 다르다. 이건 너무 따로 놀아. 아 그래? 이거 뭐야? 가래떡이야. 오? 그냥 먹어도 개맛있겠는데? 안 되는 게 완전 쫀득쫀득. 간이 센 건 안 맞는 것 같아. 음. 조금 식감 좋은 거나 약간 요런 거? 자 오늘 이렇게 온갖 음식 다 튀겨먹기를 해봤는데 튀김은 역시 몰래도 기본빵이 산다는 것. 생각보다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맛있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 신발 튀겨도 맛있다는 거 아니시죠? 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신발 끝까지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단 너무 어린 친구들은 기름은 위험하니까. 혼자서 튀기는 말이야. 그렇죠. 저희들 지금 보호자들이 옆에 많기 때문에 한 거고. 비합해서 나이 54에요. 뭐 어떻게 54야. 54. 자 그래서 다음에 더 참신한 아이디어로 더 재밌고 더 맛있는 각자 먹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여워. 잘하진 않는데. 잘해. 필요해. 민지 진짜 진행 잘해. 필요한 존재. 입 좀 가물면 이해가 빨리 될 것 같아. 말하면, 말하면 그 튀긴 게 어디서 튀겨버린 거야? 진짜 무섭네. 무서워서 못 하겠다 야. 아 왜 되있다고요? 아 왜 되있어요? 아 진짜 여러분들. 못 하겠어요 얘기로. 입 담가버리잖아. 어. 허허허 Snake 이 Natur 깐ouv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